꽃도 있네 꽃도 멋있네 옆에는 물가에 꽃도 있네 저게 뭐더라? 저게 무슨 꽃이냐? 저게 둥글레꽃 아니야? 둥글레꽃 같은데? 맞아 둥글레 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칸이 500 4계단을 이렇게 여기로 왔었어요 우리 칸이 젊었을 때 여기 둥글레꽃이다 둥글레꽃 둥글레꽃인가? 뭘로 갔다 둥글레꽃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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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명절날이라 부산 갔을거에요 혹시 뭘로 갔다 인사드리러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네 기지? 아 아 이거 봐라 야 꽃 오 이런거는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 멋있죠 야 야 야 야 야 응 참 여기 못답핀 꽃도 있네 여기 못답핀 꽃 야 야 야 꽃 좋아하시는군 야 야 야 야 또 밑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야 그리고 옆에는 또 파이가 있어요 아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파이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아 우리 칸이 5배 4계단인가 아주 죽을 똥 똥을 싸고 여기 칸이 올라왔던데 아 두들마을 두들마을 이미지 페 이미지 페 세라고 써놨네 여기가 음 어 어 어 어 뭐야 옛날이 여기야 한국기행인가 뭐 다큐멘터리로 나왔었어 인간극장인가 인간극장인가 나오고 어 어 차 끝에 우리 차 밭을 놓은 데 있지 거기서 물건을 여기까지 어 운반하기가 힘들어갖고 음 여기다가 물건을 싣고 여기다 물건을 싣고 어 물건을 싣고 여기서 이제 전기를 땡기는 거야 전기를 땡기면 여기까지 와 그 식수 같은 거 있잖아 뭐 음식 같은 거 뭐 고추장 된장 같은 거 어 지금도 전기로 전기로 운반이 된다고 하더라고 아 비가 많이 왔어 그럼 아 비가 많이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야 이거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어 그때 당시 어 내가 올 때 심한 거를 내가 봤는데 아 지금은 할머니가 들어가시고 안기셔요 여기는 통 비었네 음 창고로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방으로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지금 아주 오래간만이 오니까 아 더군다나 아 명절날 아 이런 장면을 보니까 음 음 어쨌건 조금 슬슬 합니다 어 내가 천안 명물과자 호두과자를 할머니들이라고 그렇게 갖고 왔었는데 아 2년이 안가서 그런지 몰라도 한달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때당시 어 그래서 음 전해지지 못하고 간적이 있는데 아 아무쪼록 할머니 어 하늘나라에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뭐 뭐 이렇게 나물패로 댕겼을 때 다 사용했던 손때 묻은 거란 말이야 음 그럼 이걸로 이렇게 통해서 조금만 가면은 아 아 아 아 형념이 계셔 아 할머니가 심어놓던 음 꽃들이 이렇게 조그만 마당에는 음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음 이 꽃들은 거짓말을 못해 이 계절만들만 딱히고 어 그렇지 어 어 아 자식들이 있지 자식들이 자 음 자 할머니가 어 사용했던 이 집게 아 참 이렇게 집게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저와슈 천안서와슈 그러면 방문해서 열어갖고 아이고 어려운데 또 오셨구만 그래서 물이나 좀 드시지 해갖고 요게 부엌이거든 여기서 물을 먹었어 내가 할머니가 하도 목말라 되니까 이렇게 할머니 저와슈 천안서와슈 아이고 어 부엌 문을 열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내가 물 먹던 생각이 이렇게 나요 아 참 할머니가 사용했던거 그때 당시 나오고 라면 하나 끓여줄까 끓여줄까 하는데 그냥 물 못 먹고 단독했는데 행전위원이 이렇게 사용했던게 이렇게 아주 그대로 깨끗하게 아 누가 따님이나 자식분들이 그 온거 같은데 왜그러냐면 평 어디서 사신대요 어 따님인가 따님인가 아들인가 저기 저 태백수 사신대요 태백수 이렇게 혹시 자 요 모습을 보시고 태백에 사시는 분 아드님 아드님 따님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좋겠어요 아 주변에는 이렇게 으 으 으 으 그릇도 있고 그릇도 있네 으 그릇 냄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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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는 이제 바람불고 그러면은 짐승들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터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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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졌네 으 으 요것 좀 묶어놔 봐 으 이 떨어지가 하도 속아서 으 아 아 으 으 이래 으 이게 옛날이 코라니 짐승들이 오면 다 저거 올 것 같아갖고 쯔고 요청으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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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